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 선생님. 어서오세요. 아아. 이 추억이 그 거울인데요. 둘이서 같이 1 2 3 4 4 5 라이브 예 아유 말을 치네요 아까도 하니까 한 번 같이 생각해 주실까요? 1 2 3 4 1 2 3 4 5 5 이 노래는 어떠세요? 아 지금 요번에 까르미나 우라나 이제 할건데 대부분인거죠? 대부분인거죠 처음에 그 한 번을 그려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해보겠다고 했을때 느낌이 어땠어요? 가능성이라고 보잖아요 보통 저는 걱정을 안했어요 아 저만 걱정을 했지만 난 감정을 못했으면 이게 제가 어린층이 아니고 어머니 보여드리시는 분들 제가 하락을 합치기 위한 어떤 도구에서 사용하신다는 아이들답고 남자의 자격 위생이 가장 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의 자격 우리 통거 뭐 하모니언니 그거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전국적으로 하창의 꿈이 일어나고 실제로 경상남도 경상도 교육감께서 앞으로 합창단을 각 학교에다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? 예능이지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죠 민학원 선생님에게 남자의 자격이란? 나한테는 희망이었죠 네 남자의 자격을 통해서 한국의 좋아하는 하창 음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었다 희망 호텔 하하하하 뭐 이렇게 소리 작품이 하하 아 하하하하 에이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오늘 저의 포인트가 이윤석을 죽일 뻔한 사람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만나 뵙기가 들어오세요 김태훈 형님께서 개원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이 석영석씨가 윤석이를 살린 명의 일단 뭐 진료실에 아마 지금 계실 텐데 아 이거 떨리네 오랜 불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안 놀라시네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우리 동네 주치의를 보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나오세요 주치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웹포동이 왜? 왜? 형님이세요? 잠깐만. 나 형님이시구나 나 어떻게 알지wr 나 깜짝 놀랐네 이럴수 chat 앉힐까요? 여기 좀 환자들이 앉는 자리 아닌가요? 네 이렇게 방송하기 힘든 분은 처음이에요 공연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방송해가지고요 제가 전년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죠?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101명이 끼셨어요 남격을 빛낸 인물들 언제 나왔었죠? 제가 금연 프로그램 때문에 두 번째에 나왔었죠 잠시만요 거기다 듣나요?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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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